마지막 곡은요 원래 저희 대부곡이고 저희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노래가 굉장히 어둡고 슬프고 외롭고 억울하고 그런 노래 이런 무더운 날씨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원래 그래서 좀 피하게 되는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날이 그래도 좀 밝았었는데 지금 굉장히 어둡고 깜깜해지고 두 명만 남으니까 이 노래가 제법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들려드리고 노랗쪽 불끼리 한성소리를 기다려주시겠습니다 자 유리상자 97년에 데뷔하면서 들려드렸던 노래 수뇌보라는 곡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면서 일단 인사드리고요 앵콜 준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1.5.5.5.1 난 바로 버렸는데 너는 랄이 유리로 네, 넌 사짓관 없다리 넌 어렸을 때란 그저 그 주먹이라니 정말 떨렸어 너라는 말의 반성 넌 어렸을 때란 그저 넌 어렸을 때란 그저 그 주먹은 노래 그 주먹은 노래 넌 어렸을 때란 그저 그 주먹은 노래 뭘 접하냐고 가만히 보내준다면 지금이라도 나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리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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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제발 가만히 보내줘 시고싶어 제가 가만히 보내줘 니의 빛 아시장도 전화한 나로 가만히 보내준다면 지금이라도 날 보낼 수 있을텐데 여기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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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! 어... 어... 시대가 사랑해주는 아... 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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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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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